히힛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C 거점이 점령되었군 D1를 삶아주셨군 C 거점이 114명 C 거점은 106명 D1를 삶아주셨군 E1를 삶아주셨군 D1를 삶은 자신을 지키고 C-3를 삶아주신 히힛 히힛 ㄷㄷ 도서진 시지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될 걸세. B 거점이 점령된다. A 거점을 함락시켰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된다. D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의 아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5분이 남았네. ㄷㄷ 어... 이 거점을 노력하시는 분이 좋았어. 사냥을 시작하지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A 거점은 무력화 시켰군. 걱정을 할 수 있어! 이렇게 상대가 더욱 앞서나가는 분... 1-2-3-2-1 2-1 사냥을 끝내게 M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는데 적군이 엘 거점을 자지라는데 별 약의 수많은 없지 la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